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메가스타드의 회원 여러분 그 중에 이번에 이제 고1이 되는 회원 여러분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3월달 첫 번째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모의고사를 본다니까 중학교하고는 다른 뭔가 이제 고등학교의 스멜이 싹 나면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 모의고사가 가진 의미 그리고 모의고사 치르기 전 그리고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학습방향 이런 거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킹콩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 이름은 킹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전국 모의고사는요 여러분이 속한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에서 그런 교육청들이 모여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학력이 얼만큼 돼 있냐고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여러분은 분명히 모의고사를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내가 영어 실력이 좋으면 당연히 모의고사 성적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 정확하게 좀 얘기하고자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우리가 대비도 되고 그리고 저 시험의 의미도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요 해석도 잘 해야지 되는데 이제 뭐 듣기는 이제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해석도 잘 해야지 되는데 문제마다 문제가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뭐 빈칸, 글의 흐름 순서 이런 거 잘 알고 있죠 그 빈칸, 글의 흐름 순서 같이 문제마다 접근해야 되는 접근 방법 문제풀이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볼 전국연합 모의고사는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제별 접근 방법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는 그 지문 자체가 좀 쉬우니까 영어를 좀 하는 학생들은 그냥 내가 영어 실력으로 문제 풀면 되지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치르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아 내가 영어를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고3 모의고사에 올라와서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고3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면 그때 이제 고3 모의고사는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렵지 내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지 이런 깜짝 놀라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올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은요 서점에 한번 좀 가보시면 서점에 아마 이제 가봤을 텐데 서점에 가면 이런 문제집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유형별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집 이런 거 안 봤다고 얘기 못할걸요 다 봤죠 그 유형별 문제집 그게 바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3월달 정훈연합 모의고사를 치를 때 그 유형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제 이제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보는 이제 킹콩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게 이제 19 플러스 9라는 강자고 교재명인데 그걸로 하는데 그게 만약에 돈을 주고 사는 게 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미 여러분 책장에 꽂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다 이제 수능 영어 뭐 이런 거 이제 문제집 한 두 번씩 갖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지금 이 캐스트를 보는 이 순간에 꺼내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아마 제가 이 이야기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마 그 유형이라고 적혀있는 그 문제집을 봤어도 그냥 쭉쭉 이 단어에서 이렇게 풀고 저 단어에서 저렇게 풀어라 라고 책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무시하고 어떤 유형이든지 그냥 쫙쫙 해석해서 그냥 문제를 풀면서 어 답이 맞네 난 영어를 잘하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을 텐데 숨겨져 있었던 그 책이 존재하는 의미 유형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 이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전국 모의고사 영어를 좀 잘한 학생이라면 뭐 방법론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도 답이 나와서 뭐 다 맞고 한 개 틀리고 뭐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1 때부터 유형별 대비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영어 실력만이 아닌 이제 방법론적으로 좀 여러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고등학생이 왔으니까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구문적인 측면입니다 구문 구문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구문이라는 건 문장의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문장의 구조가 어떤 말이냐면 하나 좀 써볼게요 여러분 이제 뭐 이런 거 갑자기 수업처럼 됐는데 그냥 뭔가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프리벤트는 누가 뭐 하는 걸 못하게 막다라는 구문을 쓰거든요 근데 프리벤트는 프리벤트 A 프롬 B 해서 A가 B하는 걸 못하게 막다인데 프리벤트는 전치사와 함께 문장의 구조를 결정해요 프리벤트하고 프롬 사이에 있는 얘가 이 행동하는 걸 못하게 막다라는 뜻입니다 이 행동은 얘가 바라고 하는 거죠 프리벤트가 다른 전체랑은 잘 안 쓴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트리뷰트 A to B라는 것도 여러분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건 이것 때문이다 이거죠 어트리뷰트라는 동사는 다른 전치사 안 쓰고 툴을 써요 이 어트리뷰트는 툴하는 전치사와 함께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거죠 저런 걸 받고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러브 A 어브 B 이거는 A에게서 B를 빼왔다라는 겁니다 이 동사는 어브라는 전치사와 함께 어브 앞에 있는 거 뺏기는 사람 어브 뒤에 있는 거 뺏기는 물건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문이라는 건 끊어 읽기라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 읽기라는 거 이렇게 문장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끊으면서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 끊어 읽기가 구문은 아니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구문이라는 건 어떤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는 어떤 전치사랑 함께 쓰이는 거니까 이 동사랑 전치사 사이에 있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전치사 뒤에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해석이 잘 된다면 구문을 적용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해석이 잘 안 되면 이 동사는 이 전체를 함께 쓰이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하겠구나 하고 유기적인 전체의 문장의 구조를 보는 게 구문이거든요 모의고사를 3월달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치르게 되면 해설 강의를 듣게 될 거고 저희 메가스타드에서도 들을 거고 학교 선생님의 해설 강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해설지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해설, 해석 이런 걸 공부를 할 텐데 거기에서 아직 고3이 아니니까 탄탄한 구문 실력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건 지상의 과자고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국의 연합판, 서울시, 인천시 교육청 이 모든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문들이 이건가 보다 이런 게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오네 하면서 중요 구문이 내가 공부했었던 구문 중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 나는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단순히 단어들의 의미의 합으로 해석하는 그냥 막 영어가 아니라 체계적인 구문 실력을 바탕으로 한 독해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인지 아닌지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했는데 막 영어 하면 안 됩니다 국수 중에서 막 국수는 맛있는데요 뭐든지 막 하는 건 안 되잖아요 막 영어 하지 마시고 구문이 어느 정도 지금 내가 좀 정립이 되고 있는지 이걸 좀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요 단어입니다 이 모의고사를 치르다 보면요 여러분하고 이제 모의고사 치르고 난 뒤에 그리고 모의고사 치르기 전에 특히 이제 모의고사 치르기 전에 본인 스스로 단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 나는 영어 실력이 단어만 많아지면 단어 실력만 좋아지고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단어량만 많아지면 독해량이 독해가 엄청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는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상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도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모르는 단어는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다 알고 푸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리고 설사 그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국어에서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국어에서도 모든 문장 속에 단어 다 알아도 우리 국어 막 틀리잖아요 단어 다 알아도 독해 안 되듯이 국어에서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시험을 치르면서 이번 3월달 정문연합 치르면서 모르는 단어가 발생이 됐을 때 쫄면 안 되고 멘탈이 깨져서는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해석을 통해서 얘가 있듯이겠구나라고 추론을 해가면서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거기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대학교 들어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로서는요 모르는 단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장의 의미를 추론해 내는 거 이게 우리가 평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치르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도 쫄고 그러지 말고 아쉬워 내가 이거 단어 이거밖에 모르는구나 하면서 아쉬워하지 말고 몰라도 해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시험 치르면서 구요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시험 치르면서 1번 아예 처음 봤었던 단어 2번 분명히 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단어 3번 내가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장에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여서 내가 그 문장 독해를 하는데 방해가 됐었던 단어 이 세 가지 종류는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반드시 정리를 해서 단어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수능 보기 직전에 9월 평가원 그 시험까지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단어 시험 모의고사 치르기 전에 단어에 대한 생각 치르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의고사를 대하는 여러분의 심장으로는 기쁨, 환희식 이런 것보다는 부담감 어떻게 해야 되지? 점수가 잘 나와야지 될 텐데요 엄마하고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부담감이 좀 있을 텐데요 다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요 재난이 침대고 여러분이 이제 좀 지나서 20대, 30대 되면 아 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났었지 지나면 다 추억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열심히 공부하면요 공부 덜 한 학생들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으면 인생이 바뀌고 되게 좋아지잖아요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아주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도전하고 싶어지고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하면서 전투력이 높아지고 그러지 않나요? 수능영어강사 저 킹콩도 여러분이 이제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서 Q&A 질문에 오시면 이제 열심히 답하고 같이 고민을 할 거고 설사 커리큘럼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영어에 대한 질문이나 고민 같은 거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분의 힘이 돼 드릴 테니까 Q&A 게시판에서 만납시다 강의에서도 만나고요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의고사를 치른 여러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시험 치르고 나서 또 봅시다 김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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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